4년에 걸쳐 무려 9천 건 가까운 고소, 고발과 민원을 제기한 30대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사람의 고소, 고발은 흡연자부터 북한의 김여정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KNN 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민끼리 말싸움을 벌이던 도중에 한 남자가 다른 주민을 밀치고 지나갑니다. 주민을 밀친 사람은 30대 A씨. A씨는 이 같은 폭행뿐 아니라 고소와 고발도 일삼았습니다. A씨의 민원은 이웃 주민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소, 고발에 국민신문고와 각종 진정까지. A씨가 제기한 민원은 8,890여 건입니다. 부산시에 낸 민원에는 버스가 정규장에서 벗어나서 정차했다거나 폐 건전지함에 휴지가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저희들이 판단컨대는 집착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력이 조금 이제 소모되고 하는 부분은 이제. 무거와 업무방해 사례만 116건. 북한의 김여정을 상대로 한 고소도 있습니다. A씨는 본인뿐 아니라 같이 사는 지적장애인 2명의 명의로도 각종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A씨는 폭행과 욕설,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무분별한 민원 제기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가운데 응대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시간과 노력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